안녕하세요. 저는 텔레다인 루크로이 기술지원팀의 황윤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한 쉬운 아이 다이어그램 측정입니다. 아이 다이어그램은 시리얼 데이터를 분석함에 있어서 엔지니어분들께서 가장 편리하게 신호품질을 판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쉬운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오실로스코프의 복잡한 설정 때문에 아이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엔지니어 여러분들께서 아이 다이어그램을 측정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먼저 오늘 제가 사용할 장비와 신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실로스코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텔레다인 루크로이에서 나온 랩 마스터 시리즈의 45GHz 밴드위스를 가지고 있는 장비입니다. 그리고 오실로스코프 내부에 들어있는 소프트웨어는 SDA3라는 소프트웨어로서 지금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아이 다이어그램이 4개가 보이고 있습니다. 즉 이 프로그램은 실시간으로 아이 다이어그램을 4개를 동시에 그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지터 분석 또한 4개의 시리얼 데이터를 동시에 지터 분석까지 병행할 수 있는 그런 파워풀한 툴입니다. 이런 파워풀한 툴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런 랩 마스터 시리즈에서는 2.8GHz의 CPU를 24개를 사용하고 있어서 이러한 복잡한 분석임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분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래쪽에 있는 저희 퍼트 장비입니다. 이 퍼트 장비는 원래는 BER 테스트를 위한 장비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세미나를 위해서는 실제 신호를 발생하는 오늘은 6기가 BPS의 신호 발생기로써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쪽 아래에 보시면은 실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그래픽 카드에 나오는 PCI Express Gen2 신호를 사용해서 실제 나오고 있는 신호를 가지고 아이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 스코프 화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고 있는 신호는 PCI Express Gen2 신호입니다. 5기가 BPS의 신호고요. 신호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채널 1번이 데이터 플러스 신호, 채널 2번이 데이터 마이너스 신호입니다. 아이디어리그램을 그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파형이 들어오고 있을 때 파형이 들어오는 시간을 스코프가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기본 설정 상태에서 시간 설정을 2 마이크로 세크 내지는 5 마이크로 세크 퍼 디비전으로 설정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2 마이크로 세크 퍼 디비전으로 설정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2 마이크로 세크 퍼 디비전이 설정이 되었고요. 그러면 이렇게 충분한 시간의 파형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아이디어리그램을 그리는 기본 설정은 완료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설정은 아이디어리그램을 그리기 위한 프로그램을 구동시키는 것입니다. 저희 루크로이스코프에서는 어넬러시스의 시리얼 데이터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아이디어리그램을 그리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디어리그램을 4개를 동시에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인 1에서 레인 4까지 레인을 따로 구별해 놨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리그램을 그리는 순서대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즉 아이디어리그램을 그릴 때는 시그널 인풋을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클럭과 관계된 데이터 설정만 해주신다면 아이를 쉽게 그리실 수 있습니다. 이 나머지 옵션들은 실제 신호를 시뮬레이션 하기 위한 그런 기능들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실제 신호가 있으면 그 신호에 엠파시스 값을 적용했을 때 신호의 모양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채널 효과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RX 쪽에서 리니어 이퀄라이제이션이 적용됐을 때 그리고 디시전 피드백 이퀄라이제이션이 적용됐을 때를 모두 시뮬레이션 하셔서도 아이를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PCI Express Gen2 신호를 이용했기 때문에 다른 시뮬레이션 툴을 이용하지 않고 이 신호 그대로 아이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프트웨어를 활성화를 시키고요. 이 신호는 레인 1에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시그널에 대한 정보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탭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신호에 대한 정보를 넣을 수 있는 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지금 신호는 채널 1번과 2번에서 나오는 신호이기 때문에 인풋 1번과 인풋 2번을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일 프로브를 이용한 디퍼런셜 신호를 측정하셨다면 이렇게 한쪽만 선택을 해주셔도 무방하지만 현재는 채널 1번과 2번에 들어오는 신호를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인풋은 채널 1번과 채널 2번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크로싱 레벨이라는 것은 지터를 측정하기 위해서 지터 측정을 신호의 50% 레벨에서 측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실제 아이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는 필요가 없는 설정이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시그널 타입입니다. 현재는 기본 설정은 커스텀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르크로이스코프에서는 다양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더넷 신호에서부터 DVI 신호, HDMI 신호 이런 다양한 신호들의 시그널 형태 즉 신호의 클럽 주파수와 데이터 속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제가 사용할 내용인 PCI Express Gen2 신호를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면 아래쪽에 노미널 레이트는 자동으로 설정이 되기 때문에 따로 세팅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노이즈 세팅이라는 부분은 이전에 저희 SDA2를 사용하셨던 고객은 표시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현재 SDA3를 사용하시는 고객이라면 이 부분은 지터 분석이 아닌 노이즈 분석을 하기 위한 설정이므로 사용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그널 형태까지 설정을 하셨다면 그 다음엔 클럽 리커버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그널 인풋에서 PCI Express Gen2라는 사실을 입력을 해주셨기 때문에 자동으로 데이터 속도가 5기가 bps라는 사실을 입력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레퍼런스 클럭이라는 부분인데 실제 레퍼런스 클럭이 있을 경우에는 같이 사용하시면 되지만 현재는 데이터에서 클럭을 추출해내는 그런 신호이기 때문에 따로 설정을 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PLL 셋업입니다. 많은 고객분들께서 아이디아어그램을 그리실 때 가장 헷갈려하시는 부분 설정이 잘못되었을 때 아이디아어그램을 그릴 때 가장 실패하는 부분이 이 부분 세팅입니다. 간단하게 지금은 PCI Express Gen2라는 신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PLL 동작을 시킨 다음에 PLL 타입에서 PCI Express Gen2라는 이런 설정되어 있는 PLL 값을 이용하시면 편안하게 바로 옆에 폴 값과 내추럴 프리컨시, 댐핑 팩터가 표시가 되게 됩니다. 이 값들을 이용하신다면 PLL 셋팅을 따로 하실 필요 없이 바로 I를 쉽게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이까지 세팅이 끝나셨다면 실제 I를 그리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세팅은 끝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옆에 I 탭을 선택을 하시고 I Measure를 이네이블 하신 다음에 Show I를 선택하신다면 이렇게 I가 바로 그려집니다. 좀 더 보기 편하게 하시기 위해서 디스플레이 모드를 그리드 설정을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드를 이렇게 바꿔놓고 보시게 되면 이렇게 I 다이어그램이 그려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PCI Express Gen2 신호의 경우에는 이렇게 마스크가 있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마스크가 있는 신호에는 이렇게 마스크 타입의 여러 종류의 PCI Express Gen2 신호와 관계된 마스크가 있고요. 지금 이 신호는 Add-in 카드의 TX Non-Transition 3.5dB 신호이기 때문에 이 마스크를 선택을 해서 Show Mask를 선택하신다면 이렇게 마스크가 포함되어 있는 이런 I 다이어그램을 보실 수가 있고 마스크 히팅이 일어나는지 그런 분석도 편리하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I 다이어그램의 매적 값들을 보시기 위해서는 이 옆에 I 파라메터를 선택하시면 I의 높이 1I 레벨이라든지 이런 파라메터 값들을 쉽게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시는 이 I 다이어그램에서 이 I 다이어그램의 크기를 변경하시고 싶으실 때는 이렇게 I 다이어그램의 스케일을 변경하시게 되면 이 스케일에 맞게 I 다이어그램이 그려지는 것 또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I 다이어그램 모드가 싱글 I 모드로 되어 있는데요. 얘를 듀얼 I 트랜지션 넌 트랜지션 모드로 변경을 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I 다이어그램 두 개가 보여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실제 파형은 제거를 하도록 하고요. 디스플레이를 바꿔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I 다이어그램 두 종류의 I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쉽게 분석을 진행하셨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이미 알려진 신호들 같은 경우에는 규격이 정해져 있고 PLL 값이라든지 모든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게 스코프 설정 간단한 설정을 통해서 쉽게 I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 다음으로는 알려지지 않은 랜덤한 신호를 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랜덤한 신호는 PRBS7 형태의 신호고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저희 퍼트 장비에서 나오는 신호를 가지고 이용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기본 설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기본 설정으로 들어갔고요. 지금 현재는 채널 1, 2번에는 PCI 익스프레스 GEN2 신호가 나오기 때문에 신호를 끄도록 하고요. 채널 3번, 4번에서 동작하고 있는 랜덤한 신호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3번과 채널 4번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설정 상태에서 채널 3번, 4번으로 PRBS7 신호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신호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간, 타임스케일을 2마이크로세크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임스케일에서 디비전당 2마이크로세크로 설정을 해놓도록 하구요. 이렇게 되시면은 좀 전에 했던 PCI 익스프레스와 마찬가지로 타임베이스 설정은 완료가 됐고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구동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잘 구동을 시켰구요. 이네이블을 하고 PCI 익스프레스는 레인 1에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레인 2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인 2를 활성화를 해주구요. 다음에 신호는 채널 3번, 4번에서 들어오는 신호를 이용을 하겠습니다. 채널 3번, 4번에서 들어오는 신호를 이용을 하고 크로싱 레벨은 설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시그널 타입은 현재 알려지지 않은 넌스탠다드 신호이기 때문에 커스텀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클럭 설정입니다. 클럭 설정에서 중요한 부분은 PCI 익스프레스처럼 알려진 신호는 시그널 타입을 설정하면 데이터 속도가 결정되었지만 이 신호도 같은 경우에 데이터 속도를 알고 계시면 직접 값을 입력해 주셔도 되지만 이 소프트웨어에서 파인드 비트레이트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 소프트웨어가 실제 이 신호를 분석을 해서 이 신호의 비트레이트 값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파인드레이트 에브리스입은 파형이 들어올 때마다 비트레이트를 찾아주는 그런 과정이고요. 굳이 여러 번 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체크는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신호도 마찬가지로 레퍼런스 클럭이 없기 때문에 설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PLL 셋업입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그런 신호들은 PLL 셋업을 선택하시면 골든 PLL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값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이 PLL에서 또 중요한 부분은 혹시 이렇게 설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속도를 맞춰놨음에도 불구하고 PLL 골든 PLL을 사용했는데도 아이디어여그램을 설정하셨을 때 문제가 있다면 그 신호는 스프레드 스펙트럼 클럭이 적용되어 있는 신호인지는 반드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경우에는 PLL 형태를 커스템으로 맞춰주셔서 폴의 개수와 폴의 개수와 내추럴 프리퀀시 댐핑 팩터를 꼭 설정을 해주셔야 정확한 아이를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신호는 제너레이터에서 나오는 신호이기 때문에 굳이 PLL 설정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아이를 그리는데 문제가 없고요. 하지만 이번 세미나에서는 골든 PLL을 적용을 해서 아이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과 마찬가지로 시그널이 들어있는 채널에 대한 정보와 데이터의 비트레이트 그리고 PLL 값만 설정을 하셨다면 마찬가지로 아이도 쉽게 그려집니다. 쇼 아이를 선택하시면 아이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디스플레이 설정을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아이가 그려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어렵게 그리셨던 방법에 비해서는 버튼 몇 번만으로 편리하게 분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이를 다시 선택을 하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싱글 아이와 트랜지션 아이를 구별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아이 사이즈를 변경하실 수도 있고 아이 파라메터에 대한 값들을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이렇게 이런 데이터 신호들을 이용하셔서 아이 다이어그램을 그리셨다면 그 다음에는 대부분 엔지니어들 께서는 지터 분석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지터 분석을 하실 때도 기존에는 복잡한 설정 때문에 지터 분석 버튼 조차도 클릭을 못하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저처럼 단순히 아이 다이어그램을 그렸다면 지터 탭을 선택하셔서 이네이블만 시킨다면 이렇게 쉽게 토탈 지터 랜덤 지터 DJ 까지 한 번에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특정 신호에서 지터 분석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반복적인 패턴을 꼭 한 화면에 표시가 되어야 됩니다. 즉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2마이크로세크 퍼 디비전 즉 전체 20마이크로세크 동안 반복되는 패턴이 꼭 나와야 지터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랜덤한 신호가 길게 표시가 된다면 그 신호가 스코프에서 한 화면에 표시가 되지 않는다면 패턴 언애러시스 라는 탭에서 리피팅 패턴이 없다라는 것을 체크를 해제를 해주시면 또 지터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PRBS 7 반복되는 패턴이 20마이크로세크 이내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다음에 있는 탭들은 이런 지터 값들을 추출해내기 위한 그런 그래프들입니다. 지터 트랙을 이용하셔서 PLL 트랙을 보실 수도 있고요. 보시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채널 정보는 삭제를 그리드 해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현재 PLL 값들을 트랙이 되고 있는 이런 값들을 표시를 해주고요. 스펙트럼 분석에서도 RJ Buj 스펙트럼 이용하셔서 피크를 동시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터 히스토그램을 이용해서 베스트 허브와 CDF 를 동시에 보실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보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지터 파라메터를 이용해서 Periodic 지터 ISI 값 DDJ 값 이런 값들을 쉽게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듀얼 디렉 모델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터를 분석하실 때 여기 나와있는 랜덤 지터는 실제 스코프에서 측정한 값이 아니라 랜덤 지터는 10의 12성 비트가 되었을 때 지터 성분을 예측을 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랜덤 지터를 예측을 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스펙트럴 RJ 다이렉트를 포함한 이런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저희 르크로이 스코프에서는 스펙트럴 RJ DJ CDF PC라는 방법을 기본 설정으로 해놓고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 RJ를 설정하시고 싶으실 때는 이렇게 버튼만 눌러주시면 이렇게 RJ값이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랜덤한 신호가 있더라도 아이디아이 다이어그램을 그리는데 있어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스코프에서 데이터 속도와 PLL 값을 넣어주시게 되면 식별 이렇게 아이디아그램을 그릴 수가 있게 되고요. 이 다음으로는 이 SDA3 옵션의 특징인 아이디아그램 동시에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런 지턱값들은 지금은 제가 레인2에 설정을 해놨는데요. 다시 SDA에서 레인1에 대해서 다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인1을 체크하는 순간 이렇게 랜드스케이프 구별이 되어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레인1에 기존에 설정했던 값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디폴트 설정에 의해서 값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이디아그램이 그려지지는 않고요. 다시 빠르게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널에서는 채널 1번과 2번 그리고 시그널 타입은 PCI 익스프레스 GEN2 GEN2 신호고요. 그리고 클럭은 맞췄고 PLL은 설정하셨던 그대로 그리고 아이디아그램은 자동으로 설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동시에 아이를 그리게 되고 지터 분석 또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이 되고 아이디아그램이 사이즈가 이렇게 동일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이디아그램에서 락 올 레인을 선택하시면 전체 레인을 동일하게 이렇게 설정을 하셔서 아이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다음으로는 제가 실제 SDA3에서 이런 시뮬레이션 기능이 동작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레인 1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 PCI-Express 젠2 신호를 채널 효과가 적용이 되었을 때 이 아이디아그램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레인 3번에 적용을 할 테고요. 레인 2번은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터 분석은 따로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터 분석에 대한 내용은 끄도록 하겠습니다. 지터 분석에 내용을 끄시면 I는 일단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를 싱글 그리드로 바꿔놓고요. 메인 3번에 다시 신호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는 채널 1번과 2번에서 들어오는 신호 그대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클럭은 여기 PCI-Express 젠2 신호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클럭 데이터 속도와 PLL 셋업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으로 설정해 주셔야 될 부분이 채널 효과에 대한 정본데요. 제일 먼저 채널 효과에 대한 채널 터치스톤 파일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터치스톤 파일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이미 가지고 있는 저희 스파큐라는 장비를 통해서 측정이 된 S4P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가운데 10인치 데이터를 선택을 해서 활성화시킨 다음에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I-Diagram이 크기가 줄어든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더 확대를 해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신호는 이렇게 I-Diagram이 그려지지만 10인치 케이블을 통과한 신호의 I-Diagram은 이렇게 품질이 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신호도 동시에 프로세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리얼 신호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빠르게 I-Diagram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6기가 BPS 레인 2에 나와있는 신호도 지금 레인 2가 보이고 있는데요. 레인 4에 I-Diagram을 다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인 4를 활성화시키고요. 신호는 채널 3번과 채널 4번 클락은 비트레이트를 눌러주시면 되고 I-Diagram은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레인 4번에 I가 그려지고 있고요. SDA에서 레인 4번에서 채널 효과를 다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효과 가운데 채널 에 대한 정보에서 이번에는 저장되어 있는 신호들 중에 20인치 신호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워스트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I-Diagram이 좀 더 무너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여기서 활성화시킨 후 어플라이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스코프가 빠르게 계산을 통해서 I-Diagram이 즉 원래 신호에서 무너진 I-Diagram 신호 원신호에서 이렇게 채널을 통과했을 때 I-Diagram이 무너지는 부분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설정에서도 지터 분석을 통해서도 메인 딱 각 메인의 지터 분석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기능은 서데스 즉 패러럴 통신과 시리얼 데이터를 동시에 적용하고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여러 신호를 측정할 경우에 최대 4개까지 SDA3는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적용하신 엔지니어 분들이라면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I-Diagram 동시에 4개까지 보셨는데요. 정말 쉬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신호에 대한 정보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시는데 굳이 I-Diagram 복잡하시다면 단 버튼 몇 개만으로도 I와 지터를 분석하는 그런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모든 레인은 다 종료를 해놓고요. 레인 1번만을 가지고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I-Diagram 이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I-Diagram 은 다시 끄도록 하겠습니다. I-Diagram 다시 끄고요. 현재 지금 레인 1번 에는 채널 1번 2번 에서 들어오고 있는 신호 가 들어오고 있는데 다시 바꿔서 레인 1번 에 채널 3,4번 즉 제너레이터 를 통해서 들어오는 신호로 다시 바꿔보겠습니다. 설정을 바꿔보고요. 그리고 I-Diagram 버튼 몇 개로 그리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SDA ENABLE 활성화 아래쪽에 보시면 퀵 뷰라는 게 있습니다. 퀵 뷰를 선택을 하신다면 어떤 채널 소스만 입력을 해주시고 입력을 넣어보겠습니다. 채널 3번 과 채널 3번 채널 4번 을 설정을 해주시고 기본적으로 이 선택에 있어서는 PLL 설정은 골든 PLL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의하실 점은 골든 PLL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프레드 스펙트럼 클럭이 되어 있는 신호는 I가 무너지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채널 3번과 채널 4번만을 설정해 놓고 OK 버튼을 누르신다면 스코프가 자동으로 연산을 하게 되고 이런 연산된 결과를 I 다이어그램 과 지터로 바로 분석을 해 놓게 됩니다. 편하신가요? 기본적으로 I 다이어그램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부분을 내가 필요한 부분만을 설정해 놓으신다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방법을 설정하신다면 금방 하시고요. 아니면 정말 도저히 I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도저히 모르겠다 그래도 그려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엔지니어 여러분들께서는 저희 소프트웨어에서 이네이블을 하신 다음에 레인과 킥뷰를 선택하신 다음에 킥뷰에서 단순히 채널 정보만 넣어 주시면 이렇게 I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는 레인 2번에 채널 3, 4번을 설정했는데 레인 2번을 바꿔 볼게요. 킥뷰에 레인 2번을 채널 1번과 채널 2번을 설정해 놓고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빠른 이렇게 빠른 스코프 내부 연산을 통해서 레인 1번에는 채널 3, 4번에서 들어오고 있는 6기가 BPS 신호의 I가 그려지고요. 레인 2번에서는 채널 1, 2번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 PCI 익스프레스 젠투 신호를 동시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I 다이어그램 설정에 있어서 정말 어려움을 겪으셨다면 이런 복잡한 설정 필요 없이 단순히 퀵뷰를 통해서 채널 즉값만 넣어 주셔서 OK를 누르신다면 이런 정말 편리한 기능을 통해서 I 다이어그램 분석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세미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PCI 익스프레스 즉 스탠다드 신호의 I를 그리는 방법 그리고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나오는 PRBS7 즉 알려지지 않은 넌스탠다드 시리얼 데이터를 데이터에 대해서 I를 그리는 방법과 그 두 신호에 대해서 짙어 분석하는 방법 그리고 정말 I 분석이 힘드실 때 퀵뷰를 이용하셔서 단순히 신호가 들어오고 있는 채널에 대한 정보만을 넣어 주셔서 I를 그리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 시리얼 데이터를 통해서 I 다이어그램을 분석하시는 많은 엔지니어 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다음에 좀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